제가 먹방중에 그냥 친구 생각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있었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그냥 생각이 나니까 그냥 좀 자 간만에 지식데이너의 과거에 짝사랑했던 친구 이야기를 한번 좀 꺼내보도록 할게요 아니 뭐 새벽이라고 약간 감성도는 시간이라서 그런건 아니구요 음 제가 이제 대학교 학부 3학년을 좀 길게 다녔어요 그니까 군대 가기 전에 한 학기를 다녔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한 학기를 다녔죠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군대를 갔는데 음 제가 2학년이 될 때쯤에 알게 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를 알게 되고 그 이제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그때 좀 많이 친해졌어요 그때 되게 많이 친해져서 음 뭐냐 좀 막 같이 몇 번 놀고 스케이트도 몇 번 타고 뭐 근데 단둘까지는 않았어 그게 문제야 단둘까지는 안하고 좀 그렇게 친해질 기회가 그렇게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그 그 이제 군대를 갈 때가 된거야 군대를 갈 때가 됐는데 아직 걔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편지만 줬어요 편지만 줬어요 그때 편지만 줬고 그 그 그리고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가서 그래서 이제 한 상병쯤 됐을 때 그때는 싸이월드가 있었으니까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딱 들어갔는데 남자친구랑 같이 찍을 사진이 있는거야 그거를 보고 그거를 보고 근데 그 막 당시 당직사관이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버지식 정보방에 그래서 하 내가 이거를 울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고 걔 사진의 얼굴 그 마우스 스크롤이 딱 멈춰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직사관이 사실 내 직속 간부였던 행정보급관이었어요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이 뭐 맘에 두고 있었던 그 친구 맞느냐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흐흐흐 그렇게 했죠 흠 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상병일 때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를 확 그 친구를 확실히 붙잡지 못한 채 군대를 갔고 결국 다른 남자한테 뺏긴 거죠 음 뺏기는 바람에 이 이제 이제 그냥 마음속 한 구석에 되게 막 아리는 그런 기억만 고스란히 남게 됐어요 물론 이제 전역하고 나서 뭐 페이스북 막 시작할 때쯤에 다들 막 페이스북 시작할 때 막 친구 막 늘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또 페이스북 친구는 받아준 것 같아 음 친구는 받아줘가지고 그 그 이제 그냥 소식 좀 살짝 보기만 하고 그 그냥 어떻게 사는지만 좀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그 친구가 한 그 왜냐면 그 친구가 워낙에 해외를 자주 왔다 갔다 왔던 친구여가지고 좀 소식이 없었다가 음 작년에 작년에 가을에 그 여기 서울역 서부에 있잖아요 서울역 서부 옆에 그 중림동 약천성당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그 근대식 성당 그 서소문공원 옆에 있고 거기서 이제 혼인 미사를 한거야 아는 신부님이 사진 찍어가지고 올린거야 차마 저는 그 페이스북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지 못했어요 음 그리고 그날 저는 혼자서 술을 마시고 혼자서 울고 그랬어요 저도 나름 가슴아픈 사랑의 기억을 음 가슴아픈 짝사랑의 기억을 그 여러번 갖고 있어요 전에 그 제가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그 짝사랑마스터 음 그래서 좀 좀 뭐 4년 전에 실현 당했던 애도 그렇고 그니까 저는 친구들 중에 좀 그니까 제가 여사친들이 좀 많아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좀 좀 모르겠어 약간 좀 그래도 또 곁에 오래 두면 괜찮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요즘 하나둘 다 결혼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 명 결혼했고 에휴 그게 다 팔자죠 뭐 제가 이제 아무래도 남자또래에 비해서는 사회생활을 조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자또래가 없는 거예요 사회에 여자또래들만 있어 음 그러다보니까 왠지 그런 그런 결혼이라는 그 약간 인생의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그냥 약간 그런 친구들이 하나둘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